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거 상관편으로 공부해야 된다 이거 이거 못한다 이거 뭔데? 이거 어떻게 하냐고 못해 나 이거 못해 자기야 자격증 공부 언제 한 거 뭐지? 없는데? 정류장은 양동 주민센터 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제주주청 심지지로터리 입니다 형아는 포기해야겠다 하위 우리 함께 할 거 보게라 하위 그 하위 좀 하지마 하위 조위 넌 뭐라고? 뭐? 나는 천재야 천재 다 받았다 내일 사조사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제가 왜 천재인지 저 공부시간 토탈이 24시간도 안되거든요 진짜 천재야 천재 저 부은산 고구식도 몰라요 부은산이 많은데 아직도 모른다고 개념 머리에 하나도 없어 내일 심식할게 하나 둘 셋 화이팅! 장연 한 대체 일까 봐 혀 자 소금 한 대체 일까 봐 한 대체 일까 봐 아니 귀얀네 오늘 수정 공부가 공부가 최근에 지금까지 지난번에 평균 몇 점 이상 해야 되는데? 총 평균 60. 평균 60? 평균 60? 왜 10에? 자 그러면 1과목 20 문제 2과목 20 문제 3과목 20 문제 그러면 커트라인 좀 시점으로 어떤가요? 이 정도 꽃 가리고 어떠세요? 잘했나 저게 나왔어? 잘 찍혔다 너희가 나왔어 잘했네 야! 별로라고 해 줘 알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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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투리 연습을 안 했다 알았다 사투리 연습을 안 했다 알았다 사투리 연습을 안 했다 알았다 나 집중하다가 입에 침이 여기까지 나왔어 지금 뭐해 그렇게 침수했는데? 아 물어보니까 내 얼굴에 빠졌다 아 니 얼굴 보니까 침이 잘자하려나 그래 남들이 침이 내 얼굴에게나 침이 줬다 아 니 얼굴 보니까 침이 잘자하려나 남들이 침이 내 얼굴에게나 침이 줬다 그냥 사투리 와인 사찌롱 야구 야구 네 구독자님들 앞에 서서 험말마 못 False 구독자님들, I love you! 여섯 명의 구독자님들은? 열아홉 명 벌써 열아홉 명? 열아홉 명의 구독자님들, I love you! 여섯 명의 구독자님들, 여기 있는 칼도, 여기 있는 칼도. 데뷔을 통해서 좋아합니다. 대여는 스페인의 서 CPU가 바로 fascина입니다. 국무대 쪽으로 넷프로 wake up. 야 이거 술주정매이 술주정매이 왜이렇게 계란이 없어가지고 스크램블 맛있어 완벽한 거 같아 스크램블 아 배고파 스크램블 스크램블 오오오 스크램블 샤오오 스크램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흰줄인다? 응 가장 행복한 생선과 같기도 하고 아직 하나의 첫내는 삶으면 1분기 이제 이 보급자가 만날 때까지 나오네요 오일이 마지막으로 다 완성되도록 해요 오일이 마지막으로 다 완성되대 고맙습니다 아~~ 너무 맛있다 그래도 이 친구들이 많이 놀아야해 아~~ 두렵다 두려워 두렵다 두려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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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장 우리 칼 하나 사자 사자라 하나 사준다 사준다구 사줄게 칼 양념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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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믿음 어떻게 모짜렐되어 좋 Deutscher 양념장 프라이 강렬 선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